자, 여러분, 요번 시간에는 123쪽 제 5강 지족공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요약은 여러분, 거기 99쪽에 5강 지족공부 얘기 나오는데, 일단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게. 작년에 여기서 이제 5문제씩이나 나왔고, 올해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래도 혹시 나온다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만약에 안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나올까? 굉장히 뭐예요?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왜?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지족공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나왔던 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중권등록부의 공통사항하고, 일단 어디에서 지족도 있죠? 지족도면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축척 있죠? 임야대 축척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면일 때 반출 얘기죠? 반출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가, 자, 등장했는데, 과연 올해는 그러면 안 나왔던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나올 것인가?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긴 봐야 돼요. 보긴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족공부 복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왜? 작년에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도 나왔으니까, 하여튼 다섯 문제씩이나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오고. 자, 어디에서 등록사항에서, 일단 등록사항에서는 몇 문제? 도면하고 부동산,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중공부의 공록사항이고, 이쪽 뒷파트에 있죠? 뒷파트에 반출 규정 있죠? 반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지족도, 임야도에, 아, 그 축척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자, 이 등록사항의 세 문제, 이쪽 두 문제 있죠? 종합공부에 관한 얘기니까, 다섯 문제씩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야? 아니면 복구 아니면 대장의 등록사항 있죠? 그런 걸 먼저 중심으로 보고, 자, 일단 보기는 보자. 보기는 봐야 돼요. 왜? 혹시 모르니까. 누구 장담도 못해요. 장담 못하니까. 자, 그러면 123쪽의 지족공부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좀 모아온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는, 이 토지대장, 여러분 페이지 몇 쪽이에요? 123쪽입니다. 페이지 123쪽에서, 우리가 대장을 한번 이렇게 대장을 그려보면, 이 대장에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행정구역 소재 있죠? 이 땅번호,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적 경표에 뭐가 있어요? 토지 이동 사유가 있어요. 토지 이동 사유. 자,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를 하고, 소유자 표시하죠? 이 소유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축 장비가 있어요. 이 도축 장비라고 하는 것은, 도가 뭐라고? 도면 번호를 얘기해요. 도가 뭐라고? 도면 번호예요. 도면 번호. 그 다음에, 자, 축이 뭐예요? 축척이고. 자, 그 다음에, 장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고예요. 장번호는 2-1을 하게 되면, 2면은 이쪽에서 1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 표시. 소유자가 변경한 날과 원인, 소유자. 소유자 뭐예요? 소유자. 변경 뭐예요? 변경 원인이 있죠? 원인과 일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 이런 사항이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 그 기준은 맨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동사인은 면적 옆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유자의 변경한 날과, 거기까지 맞아요. 접수번호 때문에 틀렸어요. 절대 뭐라고? 등기 접수번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 등기부 갚구나 을구에 있어요. 그래서, 자, 무슨 번호는? 이 접수번호 있죠? 어, 접수번호는, 접수번호는 등기부 어디에 있다고, 등기부 뭐예요? 등기부 갚구나 어디에 있다고 을구에 있다. 이게, 개술렸다. 그 다음에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한 뭐예요? 고유번호 있죠? 왼쪽 맨 위에. 그 다음에 당의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 도축장비, 그죠? 도축장비, 자, 장번호 축적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행정구역, 왜? 열합자리죠? 열합자리, 행정구역이 열 자리고. 자, 7번, 8자리, 지목은 없어요. 6번에 뭐라고? 6번에, 자, 뭐가 없다고? 1번에, 6번에, 절대 지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지목은 없다. 그래서, 대, 2, 고, 자, 도면에는 고유번호 없다랬죠? 그래서, 여기, 자, 6번에 뭐예요? 고유번호하게 되면 두 가지, 지목과 뭐가예요? 고도리 없다. 음, 고도리, 예, 고도리 없다. 자, 이 고유번호는 도면이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토지대장과 임해대장에 등록된 뭐예요? 대지권 비율죠?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였어요. 대지권 비율은 어디 있다? 대지권 등록부였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토지대장과 임해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경계는 도면에 있어요. 대장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은, 토지대장과 임해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한 날은 등기부의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그게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등기부의 뭐예요? 접수받은 날짜가, 등기부의 뭐예요? 접수받은 날짜가, 접수받은 날짜가 등기가 완료되면 그 접수받은 날짜가 소유권을 바뀐 날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장이 아니라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0번에 토지대장과 임해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가 있죠? 자, 지적공부 정리, 지적공부를 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개별공시가는 재산세를 세금을 내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토지대장과 임해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은 등기부 표제부를 기재하는 표의상의 기준이 된다. 이거 맞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을 가지고 등기를 하니까 이 등기부 표제부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은 자, 뭐예요? 등기부 표제부를 기재하는 이 대장의 표의상은 등기부 표제부를 기재하는 기준이다. 자, 그게 맞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틀린 건 당연히 뭐예요? 3번 접수번호 틀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6번 하게 되면 지목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7번 하게 되면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높고 자, 그 다음에 8번 뭐예요? 모든, 자, 토지 대장, 임해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청량이 뭐가 된다고 기준이 된다고 쓰여있죠? 어, 그래요. 거기 대장에는 경계가 등록되어 있진 않다. 그랬어요. 대장 경계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9번은 뭐예요? 절대, 자, 등기부의, 등기부의 접수번호가 등기부의 접수번호가 뭐예요? 자, 접수받은 접수번호 있죠? 접수번호는 갚고 날고 있죠? 어, 그래서 갚고, 이 토지 대장과 임해대장에 등록해 소유권자에 변경한다는 등기부의 접수번호가 아니라 등기받은 접수일자 있죠? 접수일자 접수일자가 소유권의 변경 날이 되는 거예요. 등기 완료되면 하여튼 그래서 거기 10번도 뭐예요? 자, 세금내는 수수료에 된다 그랬죠? 그래서 3, 6, 7, 8, 9, 10이 틀렸다. 그랬어요. 자, 넘겨보시면 124쪽에 보시면 124쪽에 자, 지족도 임해도의 등록세에 관해서 뭐한 거? 틀린 거 그랬어요. 어디에? 이 지족도 임해도에는 뭐예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 이 지금 뭐예요? 대장상의 도면번호 있죠? 도면번호가 9번이었으면 중간 9번을 찾아가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고? 세금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도면에 있을 때 자, 무슨 무슨 씨, 아니면 뭐예요?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행정구역 소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구역 소재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가 있고 지족도 있죠? 지족도 이걸 우리가 제목과 명칭 제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축축의 얼마? 12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도면에 외곽선 도각선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도각선의 수치가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선이고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니까 자, 도각선이죠? 도각선, 도면에 외곽선이다. 자, 그 다음에 필지가 수필지가 있으면 이 안에 뭐라고? 이 안에 예컨대 뭐예요? 30 전 하게 되면 30은 지번이고 저는 지목이니까 소재 지번은 공통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인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축축이 얼마? 축축이 500분의 1 도면에는 뭐예요? 이 필지가 워낙 비싸니까 이 탕 하나하나의 세금을 제대로 거질라면 뭐가 있다고?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에 22m 뭐예요? 14cm 18m 뭐예요? 27cm 있죠? 이 경계점 간의 거리다. 그래서 여기 틀린 것 같으면 지번 자, 절대 지속도 임야대는 소유자 없지. 소유자는 어디? 공대 나온 소유자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거기에 소유자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소유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패등부의 지역의 지속도에는 좌패에서 개선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좌패에서 개선된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다. 축축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인 도면이다.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자, 거기 7번에 건축물의 위치 나오죠? 도각선과 수치 맞죠? 기준점의 위치 자, 건축물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자, 10번에 틀렸다. 절대 뭐예요?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자, 10번에 뭐라고?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기타 공부예요. 기타 공부 그래서 도면은 뭐예요? 도면을 40cm, 30cm 도면을 10분의 1 4cm, 3cm로 줄여갖고 뭐예요? 줄여갖고 자, 이렇게 뭐예요? 4장 이상을 모아놓은 도면으로써 어느 하나의 지본부여 지역에 뭐예요? 이렇게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그렇죠? 철도라든가 이런 뭐예요? 도면의 배치관계와 시설문의 뭐예요? 자, 이 배치 위치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만든 게 일람도다. 자, 지족도, 임안도가 아니다. 기타 공부다. 자, 11번은 제목과 뭐예요? 도면의 제명과 축적이 있죠? 그 다음에 12번은 음, 어디? 거기 자, 12번과 13번, 14번 3개의 뭐예요? 시험문제 나왔던 걸 가만히 비교해 보면 경계점, 좌표눈불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족도에는 도면이 뭐라고? 이 제명 끝에 자, 이 제명 끝에 여기는 뭐예요? 지족도, 임안도라는 지족도 있죠? 축적이 500번이니까 지족도만 있어야 돼요. 임안도라는 안 돼요. 이 지족도 요 끝에 뭐라고? 이 좌표라고 좌표라고 어? 좌표라고 뭐예요? 좌표라고 그래서 여기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기하고 이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각선 이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이 지역은 경계를 보관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자, 당연히 뭐예요? 좌표라고 측량하지 자,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측량 맞죠? 그니까 그 다음에 거기 13번을 12번하고 비교할 때 경계점 좌표라고 같은 지역의 지역대는 해당 도면의 제명 뭐예요? 거기에 12번은 맨 끝에 끝이라 그랬죠? 앞이랑 나면 틀리죠? 어디 이 지역도 끝에 앞에서 쓰는 게 아니라 끝에 좌표라고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자, 앞 어디 어 13번에 경계점 좌표라고 같은 지역의 지역대는 해당 도면 제명 앞에 그러니까 끝이라 그랬죠? 앞에 틀렸고 그 다음에 14번은 뭐예요? 자, 거기 14번은 왜 틀렸느냐 하면 경계점 좌표둘을 같이 뭐예요? 2매더 라고 얘기했죠? 어디에 12번에 뭐예요? 지적도라고 해야 되지 뭐가 하면 안 돼요? 2매더 라고 하면 안 된다 아니게요? 하여튼 그래서 시험제 등량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몇 번을 12번 13번 뭐예요? 12번 13번 14번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2매더 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야 돼요? 지적도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도면에 뭐라고 도면에 제목과 뭐예요? 제목과 명칭 뭐라고 여기 끝에 라고 나와야 되죠? 끝에 앞에나면 트인다니요? 끝에 자, 앞이라고 표시하지 13번 번처럼 앞에나면 안 된다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14번 도각선 아래 자, 도면에 그 도면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하지 못한다는 게요? 측량할 수 없다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12번은 뭐예요? 12번은 맞지만 13번은 뭐예요? 13번은 뭐 때문에 해당 도면의 제명 뭐예요? 앞에라고 해서 틀렸고 14번은 뭐예요? 임야도라고 해서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지족소관총은 도면의 관리에 필요할 때는 지본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본생표를 작성할 수 있다 써 있어요 자, 이것은 반드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작성한다 그런 의미도 돼요 그 다음에 14번은 뭐예요? 자, 16번은 지족도면의 축척은 지족도 7종류 임야도 2종류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임야도 축척을 모두 올라가게 되면 임야도 임야도 임, 임, 2, 2, 2, 2 두 개 있죠? 아, 6천과 3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공간정보구청비 관리관화문상 축척은 뭐예요? 2천분의 지족, 관리하는 등의 법률상 축척은 2천분의 1 없고 2천4백분의 1 있죠? 3천분의 1 있고 6천분의 1 있죠? 5천분의 1은 없습니다 5천분의 1은 없고 자, 뭐예요? 6천분의 1 3천분의 1 2천4백분의 1 자, 그 다음에 자, 1천2백분의 1 6백, 5백, 1천분의 1 있죠? 딱 7개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모두 걸어놓은 것은 뭐예요? 디귿과 뭐라고? 디귿과 니엘이다 디귿과 니엘이다 자, 그러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그 11번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눈부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경계점 좌표눈부에 관해서 옳은 거 물론 지금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뭐하고 뭐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주권 등록부 있죠? 자, 이렇게 뭐하고 뭐하고 이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공유지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주권 등록부가 있는데 정리시험에 나왔죠? 공통중의 사항이 뭐냐? 뭘 공통해요? 여기도 소재가 있고 여기도 집원 여기도 소재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집원이 있죠? 그 다음에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니까 자, 소지공소대장은 공대 나왔다 소지공소대장 자, 소지공 소재지번은 공통이고 소재장 있죠? 소재장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자, 토지대장과 임해대장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주권 높이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소유자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는 공통이라고? 소재지번 공통이죠? 자, 여기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왜? 도면에는 없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다 아니, 고유번호 공유지 연명부에도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있으면 장번호 따라 붙어요 장번호 아까 장번호가 뭐라 했어요? 장번호가 장번호가 2-1번이면 자, 뭐예요? 당연히 이 대장은 이쪽인데 그쪽의 일족이다 그래서 필지가 하나인 필지가 하나인 모든 공부는 다 고유번호, 장번호 다 따라 붙어요 장번호 자, 그럼 당연히 자, 이 공유지 연명부는 땅 하나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소유자 표시가 돼 있죠? 소유자 표시 네, 여기도 소유자 표시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지분 표시 돼 있죠? 지분 지분이 있죠? 지분 표시 자, 이게 뭐라고? 이게 공통상이에요 이게 공통상 있다 공통상인데 만약에 어디에만 대지권 높은 있는 거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아파트 벽면 있다 치잖아요 이게 바로 옆에 벽면에 뭐라고 쓰여 있으면 자, 현대라고 쓰여 있으면 이게 뭐예요? 건물 명칭 자, 백구동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건물 번호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무슨 표시? 자, 공유지 연명부에 소유자 표시 자, 여기도 무슨 표시가 있고 소유자 표시 자, 여기 이제 무슨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땅 하나를 여러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 당연히 뭐예요? 이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대장에는 토지 대장, 임야대장 이 대장에는 자, 만약에 소유권자가 5명이면 값 외에 뭐예요? 5명이라 써요 값에 5명, 값에 4명이라 써요 그래서 이 나머지 4명을 뭐예요? 이 4명인지 4명 이름이 없죠? 어디 쓰는 건지 공유지 연명부 이런 대장권 높이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자 표시, 소유권 지분이 있죠? 여기다 소유 표시 여기도 뭐예요? 소유권 지분이 있다 그죠? 지분이다 자, 아니죠 지금 여기는 여기는 지금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여기 질투가 안 거고 자, 어디에 이게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현대란 말이 뭐예요? 건물 뭐라고? 건물 건물 뭐가 있고 건물 명칭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건물 뭐라고? 건물 번호예요 건물 번호 절대 그래서 건물 이 지금 대지권 높이는 건물 뭐라고? 명칭이지 건물 번호 쓰는 게 아니에요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써요 등기부 그 다음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무슨 부분이냐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전유부분이죠? 그래서 건물 명칭하고 번호가 아니라 있어요 건물 명칭하고 전유부분에 건물 표시하고 이 전유부분이 어디에 갖고 있는 거 땅에 갖고 있는 비율이 뭐라고 이 대지권 비율이에요 대지권 비율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차이점이다 한번 이해해 두시고 자, 경계점 좌표는 오른곡 됐는데 매년도에 75년 개정으로 도입이 됐어요 왜? 75년 개정으로 자,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이 땅값에서 세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인재를 뭐예요? 좌표를 이용해서 자, 1cm까지 거리를 산출해서 만들었다 아니요 그래서 75년에 도입돼서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다 왜?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만 작성한다 어디서만 작성한다고?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만 작성한다 절대로 뭐라고 전국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다 어느 지역만 도시개발 사업 뭐예요? 사업 지역에서만 작성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만 작성한다 그 다음에 좌표에서 계산된 납태바므로 정밀성이 높고 일반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으로는 모른다 일반은 자, 뭐예요? 자, 일단 무엇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정밀성은 높으네 그러니까 1cm까지 산출할 수 있으니까 정밀성이 높죠 자, 정밀성은 높으나 뭐라고 전국적이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 전국적이 아니다 아니요 전국적이 어느 지역에서만 도시개발 사업 쪽이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경계점 작표는 도면도 아니고 대장일종이죠 대장도 아니에요 자, 이건 뭐예요? 경계점 작표 공부란 그냥 공부지 지적 공부지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경계점 작표로 비치한 지역이 토지의 경계점과 지표면상의 보고는 좌표와의 구급점을 있는 직선에 의한 게 아니라 좌표예요 좌표 아까 얘기했죠? 자, 뭘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 그 경계점 좌표는 비치지역은 이 축적이 500분의 1 지역은 뭐예요? 자, 어디 도면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두 사람 있죠? 이 토지와 이 토지가 뭐예요? 이, 자, 이 뭐예요? 이 토지 경계점에 대해서 니꺼다 내꺼다 다툼이 있다니죠? 그러면 이 도면 갖고 하지 말고 경계점 좌표급고 있는 그 좌표값고 측량해서 경계를 복원해라 구분지어라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은 도시개발사업지역 등의 지조각정 측량과 축적변경을 경계의 측량 방법을 하는 지역은 뭘 작성한다고? 경계점 좌표 덤불을 작성한다 그 다음에 6번 경계점 좌표 덤불을 갖춰있는 토지는 지조각정 측량 축적변경을 위한 측량을 CC에서 경계점을 새로 경계점을 좌표를 등록한 지역을 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자, 몇 번을 6번은 뭐예요? 6번은 맞는 얘기고 5번도 맞죠? 5번도 맞고 7번 경계점 좌표 덤불 대상지역의 축적은 대부분 얼마고 500분의 1고 이 지역은 면적 측량은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고 아까 뭐라고 좌표 면적 계산법은 다 아까 뭐 비싼 지역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전자면적 측정 계산법은 틀린다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르는 대상이 아니라고 소재하고 소유자하고 뭐예요? 면적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오른 것에서 뭐가 오른 거라고 5, 6, 7, 8 5, 6, 7, 8이 오른 거죠?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번 문제는 공간정보, 거축 및 관리에 관한 범주사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오른 것 나아야 되는 것 써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이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이 일단 소재지번 공통이고 자, 어디에? 자,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이 오른 것 텐데 지번, 소재, 지번 공통이고 토지의 등록사항에는 대장에 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장만 빼놓고 뭐예요? 어디에? 자, 모든 공부에는 대장 빼놓고 다른 공부는 다 고유번호 부어미 부어도 있죠? 이거는 경계점 좌표 높구요 경계는 도면에 삼각점의 위치 위치 있죠? 경계점 좌표 높구요 있죠? 자, 건축물의 위치도 마찬가지죠? 어, 그래서 자, 경계 자, 그 경계 경계는 들어가면 안되죠? 경계점 좌표 높구요 좌표, 좌표 있죠? 경계 좌표, 좌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어? 오른 것만으로 나아야 된 거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거기 2번 토지의 고유번호하고 부어가 맞고 3번의 경계는 도면하고 자, 위치도 도면이고 좌표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 높이가 맞는데 건축물의 위치, 위치 나면 도면이라고 했죠? 면적은 대장이 있고 피치벡, 경계점 좌표, 장번호 있죠? 왜? 고유번호가 있는 건 다 뭐가 따라 본다 그랬어요 경계점 좌표 높이가 다 자, 장번호가 따라 본다 그랬어요 고유번호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뭐예요? 13번 문제는 자, 어디 거기 지족공구와 등록사항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연결이 뭐예요? 틀린 거 그랬는데 지족도 나오죠? 자, 도면 나오면 당연히 여기도 뭐예요 여기는 아까 뭐예요? 자, 삼각점이나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은 뭐예요? 구조물의 위치 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 도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도 하면 경계 위치 맞고 대장암은 고유번호 이동사에 맞죠? 공유점에 보게 되면 소유권 지분 전율 부분의 검을 표시나 전율 부분은 대지권 높이죠? 그래서 일단 3번은 틀렸고 대지권 높은 대지권의 비율과 전율 부분의 검을 표시 맞고 경계점, 좌표 높은 대지권의 색인도가 없어요 색인도는 우리가 이런 걸 색인도라고 하셨어요 이건 도면에 있는 거예요 색인도는 도면에 있다니 자, 그 다음에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에 맞고 개별공식가 맨 아래에 있죠? 경계점, 좌표 높은 대지권은 맞는데 자, 방금 얘기한 대로 항상 뭐예요? 기준점의 위치 자, 건축물 및 구조점의 자,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의 건물과 구조물의 위치 자, 위치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도면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에 임야도 확인은 맞죠? 네, 경계와 위치 그 다음에 9번에 공유조면부, 소유권 지분과 변경은 날과 원이 맞고 10번에 면적은 맞는데 경계는 도면에 있다니 그랬죠? 11번은 뭐예요? 임야대장에는 위치가 없어요 자, 12번에는 공유조면부 있죠? 공유조면부의 소유권 지분은 맞아요 토지 이동사에는 항상 뭐예요? 대장상 면적 옆에 있어요 이동사에는 면적 옆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15번 대지권독부 있죠? 대지권독부에는 자, 아까 그랬죠? 대지권독부에는 뭐예요? 자, 두 개는 공통이 있고 특색 건물의 명칭 전입문의 건물표시 대지권비율이에요 비율이니까 방금 얘기했는데 대지권독부에 대지권비율을 맞는데 지목은 목도장이에요 목도장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론 공부할 때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목도장 갖고 있고 자, 경도의 자격면장은 축도장 그거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문제 빨리 풉니다 지목하면 목도장 지목하면 목도장 자, 목도장이니까 도면하고 대장에 자, 14번 뭐예요? 14번 뭐라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예조본부 대지권독부 있죠? 소유가가 변경한 날과 그 원인 절대 어디에는 자, 지금 뭐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대장에는 뭐예요? 다 거기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변경한 날과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 네 개를 그래서 광위에 뭐라고 얘기해요? 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만 이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돼 있고 자, 이 공예조본부는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요 땅 하나에 그래서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여기도 무슨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외우자고? 소지공 소대장은 자,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외우자고 이렇게 소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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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의 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자, 경대에 살고 있는 좌경 면장이 있죠? 이 좌경 면장은 무슨 도장? 축도장 갖고 있다 축도장, 축구장 그래서 소재지번은 공통이고 소유자 표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립권호법 지목은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이에요 자, 지목은 뭐라고? 도면하고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뭐예요? 자, 경계는 뭐예요? 경도 있죠? 도면에 있고 좌표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는 또 있고 그 다음에 면장이 있죠? 면장이 면장은 대장에 있고 축적은 도면하고 대장에 있고 하여튼 등록사항을 자, 여러분이 올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자, 꼭 저거 한번 외워주시고 자, 외워지면 잘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등록사항이 아닌 공부의 보존관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